자 만점을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물리학원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언제 볼까? 수능 본 친구들은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나중에 이제 다음 수능 2026학년도 7학년도 수능 보는 친구들이 보겠죠. 네 그래도 한번 인사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몇 학년도 시험을 준비하든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총평 퀘스트는 따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틀린 것은 이제 뒤쪽에 16번, 17번, 18번, 20번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알겠지? 그 정도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평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번부터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자기파! 외워야 돼요. 암기의 영역입니다. 암기. 그렇죠? 암기. 아 물리도 암기라는 게 있다는 거야. 알겠죠? 전자기파가 어떻게 쓰이는가? 어떤 문자에 비해?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블루투스 에어폰. 음악 감상을 위한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 음... 헤어폰 아니고요. 헤드폰. 헤드폰. 음? 칫솔 살균을 위한 휴대용 칫솔 살균기. 어두울 때 사용하는 손전등. 손전등은 사실 가시광선이겠죠. 그렇죠? 가시광선일 거고. 아 살균 소독은 자외선이겠죠. 그렇죠? 문제에 다 써있습니다. 자외선이고요. 그리고 음악 감상을 위한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 여기는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전자기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죠. 블루투스에 이용되는 거. 사실 블루투스에 이용되는 걸 직접적으로 외우기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따라서 그게 마이크로웨이브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인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하고 위성통신에 이용된다는 걸 꼭 외우셔야 돼. 전교과 똑같이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휴대폰 관련된 전자기파들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대부분 써요. 알겠죠? 블루투스라던가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웨이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라고 하죠. 자, 기억은 감마손은 사람 몸에 해로워요. 알겠죠?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좀 웃으라고 긴장풀라고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놓은 거 같아. 긴장풀어. 웃기지 않니? 약간 이렇게 평가원의 유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마손은 유머. 니은에서 살균작용에 사용되는 자외선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자외선이라고. 그렇죠?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다. 파장이 제일 짧은 게 감마선, X선. 알겠죠? 감마선, X선. 그 다음이 자외선이야. 자외선.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되게 기네요. 알겠죠? 맞는 말이죠? 자외선은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진공의 속력. 모든 전자기파는 진공에서의 속력은 어떻다? 모두 동일하다. 파장이 길고 짧은 차이가 있는 거지. 전파 속력은 광속 C. 3억 미터 퍼셋으로 동일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가볼까요? 원자로 핵발전을 말하는 거네요. 원자로 내부에서 2, 3, 5 오라늄 원자핵이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면 141 바륨과, 못 읽어도 돼. 알겠죠? 92 크립톤 원자핵이 쪼개지며 3개의 중성자. 중성자는 우리가 뉴트론이라고 해서 0, 1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핵표시법. 알고 계시죠? 자, 이 핵반응을, 자, 봐봐. 질량수가 큰 애. 질량수가 그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 덩어리잖아요. 그쵸? 그 덩어리의 개수잖아요. 그쵸? 양성자, 중성자 덩어리인데 걔들의 개수란 말이야. 걔들이 작은 애로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핵분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융합과 핵분열이 있는데 핵융합은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아직도 연구 중이야. 2050년 정도를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중입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연구 중이야. 자, 이때 방출된 에너지. 자, 핵반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결손 에너지 아닙니까? 질량이 결손되면서 그 2는 mc제곱에 해당하는 질량결손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다. 기억! 이사모오라늄의 원자핵의 질량수. 눈이 있니? 라고 묻는 거. 141 바륨과 92 크립톤 원자핵의 질량수 약과 같다. 141 더하기 92. 즉 질량수가 위에 써있는 게 질량수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1의 자리 숫자만 봐도 안 맞잖아요. 틀렸습니다. 질량이 한 말하는 게 아니라 질량수. 양성자, 중성자, 개수. 알겠죠? 핵분열은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습니다. 니은은 질량결손에 발생한다. 맞죠? 상식이야.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3번 가볼까요? 감사합니다.